3년 전 급성 백혈병으로 50대의 생을 마감한 고압선 정비근로자 장 모 씨는 최근에야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5년 이상 2만 2천 9백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유해 요인인 자기장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한편 한전은 고압선을 다루는 일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접 활성공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